경북에서 유일한 비세누리당 기초단체장인 김주영 영주시장이 세누리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김주영 영주시장은 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염원하는 영주시민들의 바람을 따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세누리당 입당 절차를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누리당 턱받친 도내 23개 시군의 기초단체장은 모두 세누리당 소속이 됐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당선된 김 시장은 2010년엔 공천에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